7월 5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여호수와 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둘째는 2절이야 9절, 길가레스의 할래. 셋째는 10절이야 12절, 6월절을 지킴.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이야 15절, 요호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소문이 되어 온 가나안을 휘져버립니다. 1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표현은 앞서 열의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정탐들에게 했던 표현과 유사합니다. 여기 요호수와 2장 9절이야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인 농란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요단의 당도하기까지도 그러했지만 요단을 걷는 지금도 소문이 앞서가서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할래에 대한 명령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텅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방 곳곳에 대적들이 성벽을 샀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전투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할래를 행하라니 전술과 전략상 도무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할래를 행한 지 사흘째가 되면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야곱 때의 디나일로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할래를 행하도록 요청하였고 세겜 사람들이 고통할 때를 틈타 산륙을 감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할래를 행하는 일이란 마치 전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요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3절 보시면 요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래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할래를 행하니라 순종은 즉각적이고 간결합니다. 가난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오직 순종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할래를 시행한 까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래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래는 아브라 미래로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 새겨진 은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따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은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은약의 표징이니라 출애국 2세대로 하여금 할래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할래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녀를 새롭게 정비한 셈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받습니다. 아하! 그때 선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다음으로 이 말씀을 영원천국을 정복하는 영적 교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